너무나 이쁜 우리 한상동화 공연장 공연하는 건 너무 영향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어설 중 슈강이는 어떤 배우인거야? 오늘도 화이팅 지금은 극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추워요 오늘 몇 도냐면 오늘 마이너스 8도? 7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춥습니다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 오늘은 다로룸 극장입니다 이렇게 극장 안으로 들어오면 아직 오픈 전이라 사람들이 없네요 오늘의 캐스팅입니다 투데이 캐스트 이시강 이시강 손하영 안창영 최정환 손하영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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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분장 감독입니다 저희 분장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아니야 또 찍을 때 이렇게 말해 줘야 돼 제 친구가 갑자기 왜 고맙다고 했냐면 이렇게 와 선배님 고마워요 생얼 공개하는 거 아니야? 생얼 공개하는 거 아니야? 많이 해가지고 저는 환상 동화에서 사랑광대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사랑의 표현은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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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가득합니다 신으로 뱉어 신으로 뱉어 신으로 뱉어 신으로 뱉어 제 말이랑 교관 교관 아 난 저렇게 집에 있는지 해봐야지 끝 수고하셨어요 네 이렇게 분장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안녕하세요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아 단독 지금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잠깐 패스했다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 이 시강이 나왔던 비밀의 남자를 시청 중이신 시강 배우는 어떤 배우인가요? 어 오 다시 한 번 최고 최정원 배우님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어떤 선배인가요? 아 선배예요? 시강이 형은요 본인이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뻔뻔하게 자기가 딱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힘 그거 먹이는 거 아닌가요? 시강이 형은요 저 선배님 맥이는 거 아닌가요? 칭찬입니다 move 여기 우리 또 안창용 배우님 안녕하세요 시강이 좋은 희망이죠 열심히 하고 생각도 좋고 크으흑 fatto 잘 안 나게 동생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 열심히 잘하는 친구 아유 항상 이렇게 진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푸는 예술 광대의 안창영 배우입니다 정원아 정원아 너무 훈훈했잖아 이렇게 우리 시강이 형은요 우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항상 그런 운동에서 쌓아둔 그런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펼치는 아주 멋진 힘이시죠 선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PPL 아니에요 네 뒷광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 우리 전재 선호영 선배님 갑자기 선배님 언제부터 선배님이라고 할까 야 난 연습을 처음 들은 거 같아 왜 선배님이라 그래? 호영이요 호영이요 시강이 시강이 너무 좋지 어 침 넣었어 시강이 너무 좋지 시강이 너무 좋지 네 원체 에너지도 좋고 잘생겼고 멋있고 훈훈하네요 이 정도면 입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입금해야 될까요? 3개의 반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하나하네 쓰거든 네 하나하네 내 계좌번호는 널리 퍼지는 게 좋아 아 내 계좌번호는 널리 퍼지는 게 좋아 그쵸 계좌번호는 널리 퍼지는 게 좋아 현실적인 우리 정말 형이랑 공연하는 건 너무 영향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식사 중이시네요?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시강 배우님이요? 네 엄청 착하신 배우입니다 열정많은 이거 뭐예요? 시강 님 배우 역시 이렇게 항상 건강을 챙겨주시는 배풀 줄 아는 그런 배우인가요? 네 건강을 책임져주시는 멋진 배우도 오신 것 같아요 오우 카메라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죠? 네 카메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공연을 보러 오신 관계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 우리 음향 음이안 감독님 언제나 저의 소리를 예쁘게 잘 뿜어주시는 되게 우리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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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음향 감독님께서 찍어주고 계시죠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형 이제 이름만 들어도 웃겨요 아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밝으면 기분이 드네 웃긴 아니면 그냥 웃긴 재밌는 사람 마이크 차는 거 이런 거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 그.. 그런가요? 우리가 리허설하고 마이크 차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관객분들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관객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분장 헤어메이커 극장 당담해주시는 분도 맞아요 극장 무대 감독님분들도 계시고 거기 연춘님 뭐 안무 감독님 뭐 다 조연춘님 뭐 다 하면 진짜 그죠? 한 10분 정도 되시니까 됐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리허설 중 저도 마이크 차고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허설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슬슬슬슬 슬슬슬 슬슬슬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둘이 나눠 맞은 사랑의 방약을 봉하던 현실로 만드는 양의 크주 우리 무대 위를 표류하며 앞뒤들인 우리의 꿈을 시강이는 어떤 배운 거야? 사랑이 옷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시강이가 자기가 어떠냐고 물어보니 모든 것들이 처치 밑으로 내려오지 말아요 단추가 엄청 많아요 시강이는 어떤 배운 거야? 아까 했잖아요 시강이는 어떤 배운 거야? 몸이 좋아요 좋아요 피부가 고리빛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뻐요 이 정도면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진짜? 공연 10분 전입니다 화이팅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공대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 아 오늘 너무 좋았다 연기 너무 좋았다 네 고생하셨닷 아 오늘 연기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오빠 오늘 내가 다 찢었다 오늘 왔습니다 네 화장을 한 번 지워보려고 할게 클렌징밥인데 진짜 잘 지워줘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 개 더 좋다 딸기야 좋아 근데 오늘 이거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진짜 좋긴 해요 근데 향이 뭐였지? 어 향 진짜 좋고 발키퍼 비결은 뭐예요? 난 보습 그리고 집에서 팩 되게 많이 마스크팩 아니면 마스크팩 네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여기서 저희 극장에는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강이 어때요? 시강이란 후배는 어때요? 공연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하하하하 하하 하하 네 끝났습니다 오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공연을 했는데 또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공연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백스테이지부터 의상, 분장, 리허설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다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월 12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기로 좋은 활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브이로그 성공적 끝 시강이 형이요? 자존감이 진짜 높은 자신감이 넘치는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진짜 높은 리스펙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시강 배우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개그나 여러가지 행동어지들을 봤을 때 정말 거침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생각이 들어요 거친생과 구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담기에는 사람이 크지 않나 제 그릇이 너무 작달한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개그를 들을 때마다 만성하게 되네요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이게 뭐야 이거 브이로그요 시강이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 선해 그냥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선한 사람 자 밥이나 먹으러 가죠 그러니까? 시강이는 어떤 배우인가요? 정말 최고의 배우인입니다 시강이 아리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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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난데 감사합니다 추가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